신종감염증 중앙임상위원회와 함께 홍익중앙의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의힘을 통해 신종감염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임상위원회는 그동안 3천여 명의 환자의 치료 경과를 취소했고 또 외부 문원에서도 다 함께 종합했을 때 이 코로나의 임상양상, 중증도 등 병의 성격을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모든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년 전보다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2차 대유행이 오는 곳 아닌지 우려가 많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어떤 대응을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하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할이 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역 단계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겠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안인데 1차적으로 이 유행의 평가, 역학적인 이런 단계하고 관련된 것은 의학 또 의료의 준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게 기초가 돼야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방역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 경제적인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화되기 때문에 출발인 의학 의료에서 출발하더라도 최종적인 방역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보다 넓은 분야의 논의와 참여 그리고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 7개월 동안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많은 게 사실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은 두 가지인데 항바이러스제 가운데서는 렘데스비어, 항염증 치료제의 경우에는 백사메서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WHO가 백신은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백신은 보통은 나오면 90% 이상 이게 나와서 충분한 인구가 예방접종 받으면 더 이상 전염 확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통상이지만 호흡기 전파 바이러스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염 백신을 맞으면 거의 90% 이상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은 우리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몸의 항체나 면역세포가 늘 간세포, 간조직에 가서 간염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찾아내고 죽이는 그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호흡기는 일부는 우리 몸 깊숙이 있지만 소위 상기도는 우리 몸 밖에 있습니다. 기도 점막, 코, 목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감염을 철회하는 바이러스는 공기나 침방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 표면에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항체나 세포가 상기도의 표면 위로 나와야 됩니다. 세포는 우리 몸의 표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체 가운데도 일부 특별한 항체가 이런 점막 위로 나와서 점막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항체 가운데도 일부 특별한 항체